북쪽지를 향해서 가보실까? 자, 어린이날 맞아 예쁘게 이발하고 찾은 장소는 어디일까요? 와, 호수를 지나. 어? 신입생 입학? 대학교 캠퍼스 아닌가요? 옥날의 캠퍼스. 이야, 정말 싱그럽네요. 이야, 이게 웬 대학교 캠퍼스야? 근데 진짜 똥별이가 무슨 일로 대학 캠퍼스를 찾았을까요? 아이고, 어린이날이라 똥별이 마차도 알록달록하게 한층 업그레이드했네요. 이야, 똥별이 꽃모자 너무 잘 어울린다. 그러게. 이 캠퍼스의 젊음을 느껴보는... 아, 너가 더 젊지? 날씨 좋다. 어? 존맘대. 오, 주먹, 이거봐. 철죽 봐봐.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주먹듯, 철죽스. 철죽. 꽃보다는 아직 떡볶이지. 신봉 보면서 먹어, 일로와. 와, 날씨 따뜻해. 오, 어른 푸르구나. 우리들은 자란도. 아, 그래. 나들이 나오니까 좋다. 랄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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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죽, 철죽. 이야, 주먹아 이거 봐라. 지금 철죽해. 여기 난리야. 안녕? 카메라, 오늘 어린이날이래. 밖에 나오니까 너도 좋지? 나두 좋아. 야, 푸르르다, 푸르르. 어머, 어머. 다 알아보네요, 똥별이를. 뭐야? 국민하기. 이야, 다들 국민하기 똥별이 구경에 한창이네요. 이야, 인기 정말 많은데. 인기 진짜 많아요. 우와. 인사해 봐. 손 한번 흔들어줘. 바람이 좀 너무 많이 불긴 하는데. 좋은 것 같은데, 똥별이도? 환영 많으니까 좋아. 너무 귀엽다. 우와. 이야, 인기 제대로 실감되네. 감사합니다. 야, 인사해. 아, 인사해 주시지? 오케이. 인사랑. 가자, 홀로. 줄봄이 배고파요, 밥 먹자. 아, 배고파. 맘마 먹자, 맘마. 맘마, 맘마. 맘마, 맘마, 맘마. 맘마 먹어야지. 알았어, 맘마 줄게요. 일로 와, 맘마 먹자. 이야, 드디어 왔다, 줌봄이. 맘마 먹자. 이야, 잔디밭 벽 좋은 자리에서. 똥별이, 여기 잠깐 앉아볼까요? 아이고, 귀여워라. 어마어마. 됐어, 여기 앉아있어요. 귀여워. 줌봄아, 아빠 좀 봐봐. 야, 너 너무 예쁘다. 진짜 귀엽다. 맘마, 가자. 맘마, 가자. 솔직히 내 인사 팔로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가. 가. 나 진짜 실망해. 빨리 팔로우 해. 밥 먹으러 와서 팬 관리하시고 계세요. 오케이, 오케이. 나 진짜 확인할 거야, 나 진짜. 확인할 거야. 다 쫓아갈 거야, 진짜. 아이고, 똥별이 배고픈가 보네요. 그러게. 아빠가 SNS 팔로우 하라고 얘기하는 동안. 똥별이 배고프다고요, 아버지. 알았어, 알았어. 밥 줄게, 밥. 알았어, 밥 줄게. 알았어, 알았어. 맘마 줄게요. 야, 이거 봐래. 아, 귀여워. 학교에서 맘마 먹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울면서. 얘 눈물 흘린 거 봐. 왜 눈물 닭똥 같은 눈물을 똑똑 흘렸어. 울었어. 왜 울 때까지 안 줬어요? 캠퍼스 낙면을 좀 느껴봐. 어머, 어머. 이렇게나 많이 울려 들었네요. 근데 왜 거기서 이리로 오해요? 와도 돼요? 와도 돼요? 진짜 많이. 가까이 오래요. 앉아, 앉아, 앉아. 되게 재밌는 그림이다.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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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어요. 얘 가요? 내가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먹었다. 준밤이 이빨, 양치, 치카치카. 어린이날 때 뭐 했을 때 가장 기억이 많이 남아요? 어린이날에 가족들이랑 1박 2일 여행 가서. 어디 갔는데요? 지리산이요. 그래서. 지리산. 어린이날 여행이라기보단. 어린이날이 아니라 부모님을 위한 여행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리산에 어떤. 굴을 위한 거야. 효도 여행하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날. 그래서 지리산에 어떤 호텔에서 어린이날 노래 불러줬는데 90도 기억이 남아요. 아, 진짜요? 낭만적이다. 덕담 한 마디씩 해줄 수 있어요? 42학번으로 만나자. 그러네. 똥별이 대학 가면 42학번이네. 야, 나 60살이야. 그런 얘기 하지 마자. 나는 좀 가까운 미래 얘기해. 가까운 미래. 잘 자라서 좋은 여자 만나라. 아빠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달라 해. 엄마 닮아서 재밌고, 아빠 닮아서 잘생겨주라. 연기과 하러 와. 연기과요? 네. 연기과예요? 네. 선배님들 중에 누구 있어요? 지인 송강. 저거 어플 수도 있잖아요. 훌륭한 배우들이 선배로 많이 있네요. 호응해줘서 고마워요. 나 아는 사람 없어가지고 되게 심심할 줄 알았는데. 재미있네. 재미있는 친구들 많네. 호응해줘서 고마워요. 아, 형, 누나들 좋은 덕담 고맙습니다.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엄마, 아빠랑 어디를 가든 맛있는 걸 먹고 함께 있었다는 그게 가장 큰 행복이었다라는 사실을 듣고, 그 다음 어린이날, 그 다음 다음에도 같이 특별한 기억을 만들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맞아요. 어린이날은 별다른 이벤트가 없어도 함께하는 시간 자체가 특별한 기억으로 남는 것 같죠? 5월은 푸른 거나 우리들은 자랑한다. 5월은 어린이날 푸른 아는 게. 야, 이거야? 응? 주몽아, 소다. 소풀을 만지면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정말요? 여기 달았네. 주몽아, 이거 뭐예요? 뭐야? 야, 소원 빌어, 소원 빌어. 주몽아, 소원 빌어. 손 잡아, 소원 빌어, 소원. 소원. 소원 빌자. 맛있어. 무슨 소원일까? 매일 맛있는 거 많이 먹게 해 주세요. 그런 소원일까? 아빠랑 신나게 놀게 해 주세요. 똥별이 소원 다 이루어져라. 이루고 싶은 소원이 벌써 있어요? 난 뭐 비롯한 줄 알아, 주몽아? 너 행복하고 건강하게 크라고 했는데 넌 뭐 비롯니? 아빠 소원은 역시 똥별이를 위한 소원이네요. 가자. 됐어, 이제. 가자, 가자. 건더기 봐야 되는데. 캠퍼스 명물 오리가 있나 봐요. 오리돌이구나. 건더기 봐야 되는데 좀 봐봐. 건더기 어디 갔어? 어디 빨리 찾아줘. 어디 어디. 날씨 좋으면 올라와요. 아, 진짜? 네. 날씨가 얼마나 더 좋아, 이거보다. 어머. 자, 지금 자. 보여주고 싶은데 자. 대박. 어떡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아니, 조용히 해. 시끄럽게 키워야 돼, 애들은. 아, 대박. 너무 귀엽다. 저 옛날에 봐요. 어디서요? 우리 집에 있는데? 아, 유튜브에 있어요? 아, 그래? 아, 그래? 아, 그래. 아, 근데 어디 가는 길이에요, 지금?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왜 가는 거야, 지금? 수염이라고, 이분도 수염이라고. 아, 진짜? 아니, 오늘 어린이날인데 그럼 덕담 한마디 해줘요, 똥별이한테. 자고 있지만 잠재의식석에 박힐 거야. 똥별아, 더 유명해져. 어? 우리 집에서 인지도 1등이야, 얘가. 오늘 졌어. 아무튼 시험 파이팅 하시고. 사진 안 찍을 거예요? 아, 그래요? 사진 안 찍네. 아, 나, 나, 나. 얘 말고 나. 같이 찍자고 셀카. 타고나야 돼요, 그렇죠? 저런 성격은. 맞아요. 시험 잘 보세요, 파이팅. 감사해요, 오늘. 자, 오늘 덕담 모음집 하러 가. 야, 여기다 우리 현수만 키워 갖고 올걸. 덕담 대화뇨. 엄마, 아빠보다 돈 더 많이 벌어, 중범하다. 오! 마음에 들었어. 그때가 좋은 거야. 진짜. 무슨 말이야, 그게?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라. 무슨 말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라니? 훌륭하게 잘 크면 되겠구먼. 아, 정말 개성 넘치는 덕담들 많이 해줘서 듣는 재미도 있네요. 우와. 우와, 이거 뭐예요? 다리도 건너고 낭만적이다. 철쭉. 이것도 철쭉. 팬인데 저희 옆에서 같이 릴스 찍고 있거든요. 길거리 캐스팅 됐어요. 저희요?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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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데. 뭐가 하면 되는데, 뭐가 하면 되는데. 제가 와서 누가 그렇게 예쁘게 널 놨니 하면. 누가 그렇게 예쁘게 놔주셨어요? 저 엄마가요. 오케이, 렛츠 기릿. 오, 야, 한다. 지금 오케이. 한다. 오마이갓 하고 있잖아, 지금. 혹시 똥별이 누가 이렇게 예쁘게 놔주셨어요? 엄마가요? 저렇게 하는 거 맞는 거죠? 봐봐. 대박. 대박이다, 이거. 이게 어쩐 일이죠? 똑같아, 똑같아. 오케이. 진짜 똥진스네, 똥진스. 아빠 젊은이 다 됐다. 와서 릴스도 찍고 말이야. 저도 애들이랑 한번 해봐야겠네. 안녕. 진짜 기대돼요. 뜨거운 열기를 식혀주듯 캠퍼스에 촉촉한 단기가 내리기 시작했네요. 나도 배고파. 학식 밥 먹어야 되겠다. 아, 학식. 가자, 가자. 하고 배고파. 두 개 먹을까, 아빠? 대학교 왔으니까 학식 먹어봐야죠. 야, 학식도 5,200원이야. 나 뭘 깜짝 놀랐네. 요즘 진짜 학식이 다른데, 다른데. 함박 스테이크다. 카드 결제. 아이고, 이슨 아빠 카드 놓고 오셨구나. 내가 데리고 외출하면 정말 깜빡하는 게 많아요. 제가 한 번 결제해 주면 안 돼. 내가 이체해 줄게요. 카드가 핸드폰 번호 갖고 왔어요. 제가 이체해 드릴게요. 죄송해요. 학생증으로. 아니, 진짜야. 아니, 내 카드를 놓고 왔어. 안녕. 먼저 와도 돼요? 네. 머리카드 뭐야? 머리카드 뭐야? 머리카드 뭐야? 괜찮아. 언니는 살만 걸려도 좋아. 이체했어요. 돈 넣었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죄송해요. 함박 함박 룰루랄라. 룰루랄라. 아이고, 품에 아기 안고 양손에 짐이 가득하니까 밥 받는 거 쉽지 않죠. 손이 모자라네요.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빗 가져와서 우산도 있어요. 저감 잘 알죠. 너무 알죠. 정말 힘드셨겠어요. 우와. 아이고, 짐이 많아서 앉지를 못하네. 도와드릴까요? 죄송해요. 밑에다가 할래요? 무슨 과예요? 미디어 커뮬리케이션 학과라고. 오, 똥별이가 나오는 미디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똥별이가 너무 귀엽기 때문에 슈돌의 미래는 똥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은민아기 똥별이가 슈돌의 미래죠. 아이고, 미안해라.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빨리 밥 먹어요. 다 했어, 다 했어. 아이고. 아이고야. 자, 너가 잡아. 아빠도 밥 먹어야 하니까. 춘범 뜨거워, 잡아. 오, 이제 두 손으로 혼자 먹네요. 이야, 학식 오랜만에 보니까 진짜 맛있어 보이네. 이야. 음! 나도 먹고 싶다. 학교 밥은 왜 이렇게 맛있는 거예요? 맛있어. 맛있어. 뭐 맛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제 또 아빠가 못 먹네. 즐거운 식사하시라고. 저녁을 들어드려도 될까요? 어? 진짜요? 어, 정말 형은 다 천사다. 얘 무슨 핑크야? 제가 커피 사드릴게요, 그러면. 아, 맞아. 커피 써야죠. 커피 사드릴게요, 그럼. 아, 근데 제가 카드를 놓고 와서 본인 걸로 사는 게 내가 너무 중요해. 아, 미치겠다. 아니, 저게 뭐야. 아이고, 잘한다. 잘 먹네. 몇 학년이에요? 1학년. 잠깐만, 20살이면 잠깐 뭐야? 군대 가야지. 몇 년생이에요? 2004년생이에요. 2004년생이에요. 그쵸, 2004년생이 이제 1학년이지. 몇? 몇 년생이에요? 01년생이에요? 01년생이에요. 잠깐만, 그러면 01년. 04년생이면 월드컵 모르겠네? 2000년에 월드컵이 소문으로만 들어왔어요. 소문으로 들어왔어요. 소문으로 들어왔어요. 충격인데? 아, 왜? 여기 2022년생도 있네요. 그럼 저 후달라 먹을게요. 그래도 학생들 도움 덕분에 편하게 식사할 수 있네요. 이런 도움 진짜 고맙죠. 똥별이 또 학생 식당에서 분유를 먹는 추억을 만들었네. 아니, 맛이 진짜 맛있네. 너도 맛있지? 감사해요, 진짜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아유, 진짜 고맙습니다. 형, 너나들이 도와줘서 너도 편하고 나도 편하고 그렇지?